그리고 대만에서, 한국에서, 말레이시아에서, 모든 우리 아이스크림하는 분들과, 모든 우리 다른 분들에게 참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서, 내일이 더 재미있는 날으로 만들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좋은 날, 오늘 날씨가 남은 Guys, develop기 좋은 날이었다. 그러시기 바랍니다. 이것은 자의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을 같이 하셨던 한국에서, 한국의 경험을 가출 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. 고맙습니다.